CJ에게 감사합니다! 제가 나갔다 약속이라고 세 번 했잖아! 네! 이거 진짜 없어요. 이제 가셔도 돼요. 진짜! 진짜 집에 가려다가 여러분들이 또 슬로버 들으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. 그들은 무슨 노래죠? 진짜... 4년째 내 옆에 언제나 너였어! 내 옆에 언제나 너였어? 우리 아까 금방 했는데 진짜 금방 왔죠? 네! 약속은 지금 지켜야 돼. 아까 말한 금방도 정말 금방은 될 거니까 울리봐요. 알겠죠? 좋았어! 네! 4년째 내 옆에 언제나 너였어. 이 슬로건이 40년째 내 옆에 언제나 너였어 라는 것까지 40년! 40년! 그때까지 저희 그 이상까지 저희 엑소가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, 아티스트, 뮤지션 엑소 되겠습니다. 네! 저희 정말 지금 인사 드릴게요. 조만간! 네! 더위 먹을 수 있는 그때 그만! 그만!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! 네! 당황! 당황! 내일 아니야? 다음 주 아니야? 다음 주? 네, 장난이구나. 네,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. 위험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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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행복하게 해줄게! 안녕하세요! 아빠는 믿고 따라! 감사합니다! 너희들이 짱이야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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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! 안녕! Don't you remember 안에서 오 cho 가 ferry